아 와드람물 박았다 여기다 박았고 미안 아니 레브에 박아달라고 멍청아 니 엉덩이에 박기 전에 조용해 이 자식아 현실에서도 못알았어? 여기에서도 티를 내고 있네 노스밤 매우 때려주셈 어? 매우 때려달래 매우 때려주셈 영등포 풀따리 밑으로 와 매우 때려주세 매우 때렸다 리얼 때렸다 누누를 생각하면서 누누를 때리는걸 생각하면서 리시했어 지렸어 빠르띠잔 빠르띠잔 아아 무라함 조심해야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빠르띠잔 이 자식아 길교 내가 더 쩔어 나는 휴방에서 데미지를 뽑는다 이 자식아 아아 빠르띠잔 무라함 마사지해 주고요 어? 윙윙윙윙 스노우윙 윙윙윙 안상천이 아 미니언 극혐 길교 지릴 뻔했는데 누누 누누 스틸했나봐 옆에서 쪽 빼먹어서 도망가네 개꿀맛 인증 누누하는 애들이 무서워 아아아 아펄 자쿠가 다 빗나갔다니 entar 낙살 데미지 눈누 앙 아부지 브라 브라우 브라우이 아프지 못맞 낙살 슬로우 국혐 만상전인 아프디 자식아 슬로우 국혐 만상전인 아 타워 데미지 누누가 잘 말리기 누누가 잘 괴롭히고 있어 좋아 맞다 맞다 자식아 와드를 왜 그렇게 박냐 죽였구요 탈리아 혼자 죽여놨는 글래스죠 여러분들 탈리아 혼자서 죽여놨는 글래스야 들어와 와드 W 한번 걸리면 끝난다 그러면 킬이요 미드가 근데 안보여 그게 문제인데 미드가 설마 오진 않겠지 아이고 아까워라 텔러논 온다 뭐지 이거 브라브라우 아디오스 만상전인 지렸구요 만암 있으면 dell Iraq 네누누형 안돼요 징크스가 키라라만 올려도 이속이 되게 빨라져서 다 죽어요 까비까비 까비 드릴 쇼 음 근데 아직까지 무난한 상황이에요 2등 많이 맞죠? 에코형님 나이스 근데 엄청난 개이득이라 괜찮아요 뭐 그나마 덜 손해야 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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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맛있죠? 야 브라우 위로 간다 오면은 괴롭히자 이렇게 린정? 너는 일로 오지마 임마 아 미안 바르티상 아프지 임마 잠깐만 형님 오지마 바르티상 브라우 부들부들 브라우 부들부들 어? 어? 아프지? 대머리야 대머리 미키? 아프지롱 야 그러지? 그럼 바로 집에 갔죠 칼댁은 어? 옛날에 이런 말을 많았잖아 개그맨들 중에 막 에헤헤 대머리 까까라 그런 개그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좀 다른 개그들이 많이 생겼어 영구어 영구 대머리 까까라 에헤헤 그러면서 막 개그쳤는데 요새는 그런 식으로 개그하면 다 아재개그라고 욕하죠 개그코드가 많이 바뀌어서 요새는 그런 식으로 개그하면 아재라고 욕해 심각한 징그스가 좀 세졌다 대개 미신 왔다 밑딜 밑딜 4D 4D 아 왜이러냐 이거 아오 아오 빠른 디사안 데미지 질이거든요 데미지 질이거든요 20 미드요 잘 싸우면 이긴다 오케이 질입니다 만상처린 음 로라우 데미지 10 질이니까 굿 굿 데미지가 질입니다 이거 그레이트 이마한테 탈리하는거지 음 그라치 하하하하하하 굿 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니가 의ft 様 요 유 젤리 형 오늘 뭐 먹어요? 글쎄요 아직 계획에 안 잡혀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안 먹지 않을까 골젤리 할 때마다 먹으면 돼지 돼 민정합니다 우리 데미지 지려요 인형만 좀 정리하고 필강이래 만상천인 공 Nik 공룡 아 이스타임 지렸구요 음 죽으면 돼 예에~~~ 스키핰핰핰๒핰핰핰 헣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허허헉허허허허허허허허허機會 헸허허허허허허허허허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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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헣 야 그러지롱 도발 지렸구연he 아하하하하하하하 어디서 먹으려고 스마가 없었나? 아 추정의 라이프 아! 마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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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핵심이야 마가신 만상천위라고 한다 물어보면 알려줘야지 탈리아는 극 딜이 질립니다 제가 탱탈리아 해봤거든요 탱가면 나쁘진 않은데 딜이 안나와 만상천위라고 들어오라 바란띠당 이런식으로 쓰면 됩니다 탈리아의 데미지를 인지하지 못했겠지 데미지가 질이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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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렬했나? 그래도 영광으로 알라고 내 탈리아를 볼 수 있는게 정말 희미한 일이니까 영광으로 생각해 세상에 이게 바로 넘버원 탈리아의 힘이다 만이 여기는 onselean 드려야죠